화이트핀 할리우드 띔박질의 대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톰 크루즈가 여전히 건재한 말벅지를 과시하며 3년 만에 신나게 뛰어서 나타났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수직으로도 부족한 내일모레 환갑 액션 배우의 눈부신 귀환 그 여섯 번째 미션이 시작된다 복풍전여 같은 도시 최정의 첩보요원 에다는 혼란에 빠진다 이유인즉승 정의라고 생각했던 미션이 사실은 정의가 아니었다면 최고 첩보요원에게 벌어진 최악의 반전 풋풋했던 35세 톰 크루즈는 22년이 지나 57세에도 여전히 IMG 톰 크루즈 사상 최장기간 최대 시리즈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과시하며 시리즈를 이끌어온 배우들 역시 어김없이 컴백 그 중에서도 눈여겨볼 이 남자 슈퍼맨 헨리 카빌의 등장이다 전세계 랜드마크가 배경이 되었던 바 이번엔 프랑스 파리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량을 아이맥스 3D 카메라로 촬영해 보다 리얼함을 선보일 예정 개봉 전 난무하는 떡밥의 중심에는 역시나 명불허전 톰 크루즈가 있다 시리즈 중 가장 압도적인 액션을 선보였다는 톰 크루즈 눈을 의심케 하는 모든 장면들은 100% 리얼 100% 맨몸 액션 특히 이 장면에 주목하시라 런던 세트장에서 대역 없이 옥상을 뛰어넘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구조물에 부딪혀 다리가 꺾이는 골절 사고까지 당했단다 통장에 찍힌 액수보다 훨씬 더 열일하는 이남자 내일모레 환갑 톰 크루즈의 천당과 지옥을 넘나드는 투철한 희생정신을 보고 있자는 물개 박수가 절로 나올 지경 정체불력 테러 조직과의 악연으로 또다시 위기에 직면한 에단 설상가상 멘탈을 깨뜨리는 도발도 견뎌한다 화장실에서도 멈추지 않는 상남자들의 액션 그리고 대체불가 톰 크루즈의 몸사리지 않는 투혼과 슈퍼맨 헬리카빌의 등장까지 안보곤 못베기는 강력한 떡밥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초강력한 미션 임파서블 이쪽 즉발의 상황 예측불허한 전개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야 할 미션이 곧 시작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